안녕하세요. 에스더입니다. 저는 지금 삼천각에서 하는 패션쇼를 보러 가고 있습니다. 하고 있습니다. 삼천각이 어딘지는 저 한 번도 안 가봤는데요. 가는 길이 되게 멀고도 험하네요. 잠깐만, 그럼 여기. 근데 얼굴이 찐빵처럼 나와. 아이, 원래 찐빵이에요. 3번째, 6번째, 1번째, 3번째, 4번째, 하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여기있습니다. 여기는.. 와~~ 안녕하세요. 와~~ 와~~ 미쳤다. 미쳤다. 오빠 소개 한번 해주시죠. 네 안녕하세요. 저는 모델 건파랑입니다. 어 근데 여기 너무 어둡다. 너무 어두워요. 어우야야야야 안녕하세요. 모델 건파랑이에요. 유튜브 아니에요? 맞아요. 그럼 다시 갈까요? 오늘 굉장히 추운 날씨였지만 그래도 야외에서 멋진 쇼를 봤습니다. 그럼 다음에 또 봐요. 안녕~~ 안녕하세요. 에스더입니다. 안녕하세요. 에스더입니다. 웃지마요. 안녕하세요. 에스더입니다. 안녕하세요. 에스더입니다. 안녕하세요. 에스더입니다. 저는 지금 삼천각에서 하는 패션쇼를 보러 가고 있습니다. 하고 있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